미안합니다 여보세요? 뭐하냐? 나와라 안 나오면 내가 쳐들어갈 거니까 빨리 나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나와 지금, 지금, 지금 노! 이따가 전화할게요 대답 안 하셨거든요? 전화 때문에? 그랬나요? 제가 떠나기 전에 만날 수 있냐고 물었거든요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데이트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야 차 작가 딸이 아프댄다 은비가요? 희귀병이랜다 그게 무슨 소리야? 어떻게 아픈 건데? 뭐라고? 위험성, 백질, 이 영양증이라고 한대요 듣기도 처음 듣는데?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? 머리가 아프다, 배가 아프다 그렇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야 저도 석영 씨한테 대강 들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유전성 대사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거야?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 같은 신경계의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유전성 대사 질환이래요 아 어렵다 글쎄 증상이 어떨데? 병이 진행되면 몸도 굳고 마비도 올 수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럼 나을 수는 이때? 골수의식을 해야 되나 봐요 그거 기증받는 거 어려운 거잖아 부 Stamp 고 Union 보안